그녀들의 다음 스테이지는 츠바사 프로듀션 전원이 참가하는 퍼스트 라이브. 윙구치크라 바쁘고 힘들겠지만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그녀들을 알리고 그녀들 역시 더욱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위해 그 새로운 렉의 짓을 상징하는 악곡 츠바사 그래비티와 함께 유닛과 유닛의 벽을 뛰어넘는 그녀들의 새로운 스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르루미니션 스타즈는 1일 청장 1일 위에 영수증이었고 안티카는 가장 주목받는 유닛이라 엄청 바빠졌기에 유닛 단위보다는 개인 일이 늘어났기에 합동 레슨을 위한 그녀들의 스케줄 조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 새로운 스텝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푸르서. 그 노력의 조정 덕분에 처음으로 같이 레슨을 하게 된 유닛은 아이스트로 메리와 방과후 클라이 믹스 걸즈. 4유닛 전원은 아니었지만 드디어 시작된 퍼스트 라이브를 위한 합동 레슨이 시작됩니다. 단체곡 츠바사 그라비티의 안무를 같이 연습하지만 좀처럼 맞지 않는 두 유닛. 뭐 첫 합동 레슨이고 유닛마다 서로의 개성이 너무 뛰렷했기에 단시간에 맞추기에는 힘들만 했습니다. 아이스트로 메리와는 부드러우면서도 샤랄라한 느낌의 안무가 메인. 방과후 클라이 믹스 걸즈는 팟하며 절도 있고 큰 안무가 메인인 만큼 통일된 안무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 이번에는 서로의 안무를 한번 관찰해보는 게 어떠냐며 유닛별 안무를 쳐보기로 합니다. 선봉은 아이스트로 메리와 평소랑 다르게 다른 유닛이 자신들의 안무를 본다는 것에 살짝 긴장하는 세 사람. 특히 방클걸의 눈빛은 평소 이상의 부담을 주니 마치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는 딸들처럼 긴장도 잠시 반주가 나오자 긴장은 사라지고 평소처럼 안무를 추는 아이스트로 호흡이 처청 맞는 안무에 감탄하는 방클걸이지만 처음 하는 안무였기에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후렴 부분이 특히 말이죠. 어떻게 타이밍을 맞출까 고민할 때 아마나가 안무의 이미지를 말로 표현하고 탱커와 치유키는 그 말에 맞춰 같이 안무를 주자 이번에는 서로가 타이밍이 딱 맞게 저희도 있게 안무를 마쳤습니다. 다시 감탄하는 방클걸. 이게 알스메의 방식이구나 하며 평소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자신들과 다르게 이미지를 말로 표현하고 그 말로 하는 안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의 새로운 것을 배운 방클걸 멤버들. 다음은 방클걸 차례였지만 이 다음은 라디오 수록 세 줄이 있었기에 레슨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유닛은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차 안 처음으로 하게 되는 라디오 생방송이라 열심히 공부하는 알스메 그리고 그런 그녀들을 보고 공부하는 방클걸 그냥 대본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었지만요. 방클걸 멤버들은 긴장되지 않냐 물어보자 그녀들 역시 똑같이 긴장하는 중이었지만 그녀들은 언제나 전력으로 즐기는 타입 이런 긴장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며 평소처럼 행동하는 그녀들을 보며 알스메 역시 한 가지를 배웁니다. 현장에 도착하고 시작된 라디오 방송 첫 방송은 방과후 클라이맥스 걸즈 프리토크 파트로 들어가자 방클걸 친구들은 언제나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해진 대본이나 짜여진 틀이 아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마치 옆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드는 것처럼 마치 청취자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재밌는 토크가 이어지자 디렉터는 만족 그 토크에 빠져드는 알스메 이 다음은 알스메의 토크 파트 그녀들은 윙그라는 주제로 진지하면서도 그녀들이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차에서 했던 짜여진 대화가 아닌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그날 있었던 일과 하고 싶었던 말을 하며 마치 잔잔하게 대화하는 것 같은 토크를 이어가는 세 사람 이 역시 디렉터는 대만족하게 되며 수룩은 대성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수록을 바친 두 유닛 방클걸 멤버들은 알스메의 토크가 너무 좋았다고 감탄하자 알스메은 방클걸 덕분이라며 그녀들의 자연스러운 토크가 훌륭했기에 그것을 흉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알스토르메리아만의 색이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개성과 이미지를 흡수하는 두 유닛 마지막 전형 렉슨 방클걸 역시 알스메의 방식을 자신들만의 색으로 바꾸어서 알스메다운 귀여운 구호가 아닌 방클걸처럼 절도 있으면서도 힘넘치는 구호와 안무로 완벽하게 마무리의 안무를 마스터합니다. 서로의 큰 자극과 두근거림을 느낀 이 하루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푸르소는 오늘의 자극과 배움을 꼭 새겨두라는 마지막 말을 해주고 두 유닛은 그 말과 오늘 배운 것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오늘의 정식적인 일은 전부 끝났지만 아직 그녀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모인 츠바사 아이돌들 퍼스트 라이브를 향한 킥오프 파티를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단합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향한 마음가짐을 위한 작은 파티 푸르소의 건배사와 함께 즐거운 파티가 시작됩니다. 틀없이 서로가 즐겁게 즐기는 이 파티를 보며 오늘 두 유닛이 벽없이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좋은 자극을 받은 이 하루가 벌어졌었던 푸르소 조금 느끼한 이야기였지만 그 역시 오늘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즐거운 파티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기가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푸르소의 배웅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푸르소는 마누로 조심히 불을 세웁니다. 오늘 파티는 어땐지 물어보자 즐겁게 즐겼다는 마누 이내 그는 그 뒤에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그 첫 라이브의件은 그 첫 라이브의件입니다. 프로듀서서? 마누에 16명의 센터을 맡기고 싶어요. 극장 선행상연 2장의 마지막 편 퍼스트라이브를 향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며 각 유닛의 벽이 없어지고 하나의 츠바사 프로듀션의 아이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바라였습니다. 7화 후반의 퍼스트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결정 후 유닛 간의 틀에서 벗어나 츠바사 프로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또 하나의 이야기의 시작 당시 결과가 탈락이라 한들 윙그봉선까지 올라갔고 공중파까지 탄 그녀들인 만큼 업계의 러브콜이 많았기에 좀처럼 뭉치는 게 힘들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겨우겨우 조정하여 앙클걸과 아이스메가 함께하는 합동 레슨이 이번 파라의 주 포인트였습니다. 틀에서 벗어나는 합동 라이브인 만큼 합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 이번 파라는 그 두 유닛이 그 숙제를 받고 해결하는 편이었습니다. 두 유닛은 행동이나 분위기 자체가 반대되었기에 뭉치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며 성장하는 츠바사 멤버들인 만큼 서로의 장점을 잘 흡수하여 자신들만의 색으로 바꾸어 바로 실천하는 모습은 이미 많은 성장을 해온 그녀들의 모습과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메의 합을 자신들만의 감적인 면과 힘찬 함성의 색으로 바꾼 방클걸 방클걸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신들만의 행복함의 색으로 바꾼 아이스메 물론 이 두 유닛뿐 아니라 룸이랑 안티카도 마지막에는 서로가 친해지는 과정을 그렸지만 아이돌로서 배운다는 장면보다는 친구들끼리 뭉친다는 느낌이 강했죠. 여기서부터 이미 서로가 바쁘다는 설정도 생긴 시점이니 두 유닛의 합동은 다음 9화 이후에 시작하지 않을까 하네요. 퍼스트라이브라는 새로운 스텝을 향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였기에 이번 8화는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 전 잔잔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로 이어졌기에 역시 루즈 안면이 강해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다음 9화부터는 갈등의 조짐을 예고하였는데 만호에게 퍼스트라이브의 센터를 부탁하는 마지막 장면 유닛의 센터를 넘어서 츠바사 전원의 센터를 부탁하는 씬은 본격적인 시리즈 주인공의 각성편이 돌입하기 직전의 장면이었습니다. 선행 3장부터 평은 나쁘지 않았기에 아마 본격적인 갈등과 성장서서로 츠바사 퍼스트라이브의 멋진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 역시 아쉬운 부분이 남는게 그 가정을 담은 마음속 이야기를 게임 연동 노메이킹으로 풀었다는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노메이킹 이야기를 살짝 풀자면 16명 전원이 그에게 있어서 전부 센터 예정 멤버였지만 계속 깊게 고민한 결과 빛나기 위한 센터가 아닌 모두를 빛낼 수 있는 센터라는 결론에 도달한 그는 가장 적절한 멤버가 만호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히오리와 메구를 이어준 것처럼 모두를 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녀를 센터로 지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녀가 센터가 된 이야기 이 다음은 드디어 3장이 시작인 9화 시즌1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럼 이번 8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9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